귀가 언니 막 양옆으로 팔랑거려 귀가 언니 막 양옆으로 팔랑거려 왜 저러는 거야? 도대체 사과는 좋지 않아? 좋긴 한데 뭐 저거 뭐대로 이제 적정량을 먹어야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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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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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면 목이 온하니 귀가 이만큼 좀 돼가지고 손까지 먹자 빨리 먹고 다음 거 먹어야 되거든 빨리 먹고 다음 거 먹어야 되거든 귀가 막 이로가 먹을 땐 개도 안 쏟아보는데 그러잖아 아니 알았어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너 지금 사과 엄청 많이 얻어먹고 왔잖아 corros 그 동안 그냥 손이 아주 그냥 채롱아 너 대단하다 아 진짜 우리 애기는 고기가 아니고 사과를 제일 좋아 사과가 거의 고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제로니의 소울푸드는 사과야 그러네 맞네 고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 여기에 있는 거 다 없어져야 끝나 없어야겠다 쳐다보려고 저기서도 하나 줄라 크다 많이 먹었다 제로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시뻘게 진 거 뭐야 어머어머어머어머 긁고 날 수도보는 거 뭐지 나 근데 너무 못먹겠는데 배부러서 내가 먹고 죽었는데 아니 그 반톱은 나 줘 더 있어 반 먹고 나 줘 아니 더 깎으면 안 돼요 반톱 있잖아 반 수치 일반인 꼬꼬만 거 마지막 야 넌 진짜 많이 먹었다 사과 이게 뭉치에 비해서 진짜 많이 먹는 거야 네가 반기에 먹었겠다 응? 이제 없지? 너 눈으로 봐 없지? 너 다 없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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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응 나왔어 끝났어 여기도 없어 끝났어 엄마를 본다 얘가 그저 이 눈빛 봤자 엄마를 확 보자 이제 응 끝났는데 더 안주나 없다 아니 뭐 언제 저렇게 귀가 저렇게 쫑긋해서 있대 끝 어 나 여기 너무 아파 엄마 지금 얘는 보니까 강아지가 후각보다 얘는 시각이 더 좋아 지금 엄마를 보고 있어 엄마 뭐하나 엄마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금 관찰이 아니라 감시를 하고 있어 엄마 손에 지금 뭐가 지어져 있나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봐봐 이 시력 좋은 거 봐 어머 이거 거의 몽골계야 몽골계 아니 지금 아니 얘가 눈으로 해 보는 걸 내가 보니까 안경 벗은 너보다 시력 더 좋아 쟤 얘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응 어 이제 없어 확인하고 이제 누웠어 엄마 손에 지금 젓가락이랑 그런 거 밖에 없거든 근데 갑자기 엄마 저기서 뭘 둔다? 저 사과 드자? 그러면 여기가 엄마 거기서 그래 저 사과 한번 들어만 봐봐 아우 신났어 아우 신났어 아니 여기 누워있어 언니 애정 아니 사과 아니 사과 너 많이 먹었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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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 주사가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나봐 그럼 저기 간식으로 돌려 끝 맛을 간식으로 오케이 저기 요거트 당근 안 삶아 놨거든 요거트 볼 줘 그거 블루베리 이제 총명한 내가 보기가 지금 거의 영재학교 수석 졸업생이야 기다려 먹어 총명한지 모르겠어 우리 애기는 총명해 잠었다 끝 없다 놀아라 울어 진다는 뜻의 물어와가 아니였는데 하나 줘야지 아 그래 그럼 한번만 더 하고 줄게 아 오케이 잘했어 아 잘했어 물어와 뭐 가져와서 그건 아니고 이제 가서 누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했어 이제 진짜 끝 진짜 이제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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